이번 시간에는 참부님의 생애 노정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냉전 종식을 위한 세계 승궁운동과 남북통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전 종식이 뭘까요? 공산주의를 중심삼은 확산된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주의로 변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상황을 냉전 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개관을 보면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냉전 종식을 위한 세계 승궁운동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승궁운동과 공산주의 종원 선언과 모스크바 대회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있어서 사상적 기반을 아버님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닦으셨고 또 그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제 승궁연합이라든가 남북통일국민연합을 창설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닦아오시게 되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준비위원회 위촉과 제5UN 사무국 유치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DMZ 평화공원 조성 제안과 또 100만 통일준비위원 위촉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위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UN국의 사무국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삼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산주의의 출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담가정에서 가인 아벨로 나눠져서 이 가인권이 사탄의 친자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현안이 돼서 나왔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논리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출연은 인류의 근본 부모이신 하나님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가장 일선의 사상이요 그런 주의자들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제1장의 시대적 대관을 보면 이 냉전 종식을 위해서 아버님은 어떤 일을 과연 하셨을까요? 이 가인권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오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3년도에 미국의 SDI 전략 방위 구상을 아버님은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 SDI라고 하는 이 그물망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미사일이 자유진영에 쏘아붙인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을 갖게 만드는 구상이 바로 SDI 정책이에요 이것들의 최초의 기획자는 바로 참 아버님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아버님은 전략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지금 미국이 이 SDI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그 무기를 전략 무기를 개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종교 지도자이기 전에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이런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1984년에 레이건을 재선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닉슨이 낙선을 했어요 닉슨이 낙선을 하게 됐는데 아버님은 닉슨이 낙선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도청장치를 통해서 미국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때의 닉슨이라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사고 보수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닉슨이 재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닉슨이 떨어지고 누가 됐습니까 카터가 돼버렸어요 카터 카터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이 카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엄청난 세계 위기가 오죠 그래서 어떤 것이 대표적이냐면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어요 그리고 미군은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철수를 해버리게 되죠 76년도에 카터가 있을 때 민주 진영에서 공산화된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예언이 정말로 닉슨이 재선되어야 되는데 닉슨이 떨어짐으로 이 공산주의의 이용물이 된 카터는 실질적인 그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은 영화 배우 출신인 이 레이건 즉 공화당의 주자로 나온 레이건이 당선되는 운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8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르바초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레이건이 재선되고 고르바초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마지막 공산주의의 종결자죠 고르바초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아버님은 85년에 동시에 뭐 했어요? 공산주의 종원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소련 개혁 개방 정책을 고르바초프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페스토리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대로 가서는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삶밖에 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페스토리카를 중심 삼고 개혁 개방에 대한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가 재선됨으로만이 아마 이루어지게 되죠 87년도에 급기야 남북통일국민연합을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통해서 국민이 하늘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정세계를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총선 대비 통반격파운동을 본격화하시게 되죠 그리고 1988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이 이루어졌죠 그럴 때에 아버님은 뭘 하셨어요? 공산주의에서 온 사람들에게 양복을 다 남자에게는 사줬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맥홀도 아예 싸다 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목에 참석하는 세계의 올림픽 선수들이 맥홀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죠 그리고 세계 문화체육대전을 88올림픽 이후에 세계 문화체육대전을 만들었어요 이 세계 문화체육대전을 통해서 이념과 스포츠, 예술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때에 세계 문화체육대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문화체육대전을 통해서 아버님은 진짜 동서양 그리고 정말로 냉전체제에 있어서 가인권과 아벨권이 하나 되는 그런 입장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하셨죠 그렇죠? 이때에 또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일 축복, 6,500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라가 완전히 하나 된다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해와가 가인, 아벨을 하나로 묶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은 세계 문화체육대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세계 통일국 개천일이 선포가 됐죠 그리고 나서 89년도에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섬리적 대전환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89년도에 섬리적인 노드맵에 따라서 모든 그 기반을 닦으시고 그 기반 아래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효진님께서 동독과 서독의 장벽 앞에 가가지고 카프 회장으로서 거기서 통국에 기도를 하시고 정말 독일이 통일되기를 동독과 독일이 완전히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운동을 펼쳤죠 자, 그런 입장에서 90년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고르바초프와 세계 언론인 대회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렌닌동상을 철거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주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역사적인 세계적 가인권 대표인 이 고르바초프가 아버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장작권 복귀가 세계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평화연합이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아버님은 북한으로 가셔가지고 선민족 가운데 김일성과 해담을 하시고 예소와 야곱처럼 형님하고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선민족 가운데 장작권 복귀 또 김일성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모권의 입장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권 복귀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연방이 91년도에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지배를 받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환고양 총동원 종족적 메시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권 그리고 아벨권이 형제권 복귀가 되어서 장작권이 이룩된 터전 위에 부모권 복귀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참부모가 이 가인권 아벨권을 묶어서 장작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승리했듯이 너희들도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참부모의 모델을 따라서 너희들도 가인권을 실제적으로 복귀해가지고 축복거장 자체가 메시아가 되고 너희들도 가인권의 어버이가 되라 너희들도 부모권의 복귀에 그 길을 가라 라고 해서 환고양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운동의 개관을 보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아버님은 왜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그리고 이 가인권을 복귀하는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권으로 확대된 사타권 공산주의 문제를 아벨권을 중심으로 형제권 복귀를 이루는 섭니다 그렇죠? 아담가정 하나에서 출발해서 가인 아벨로 나누어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형제권 복귀를 이루는 섭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버님은 이 공산주의 종원 그리고 고르바초프와의 해담 하나님 주의로 하나 돼야 되고 또 김일성과의 해담을 통해서 민족적인 장작권 복귀 품목권 복귀를 이루는 상황이 되는 섭리의 로드맵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그것은 냉전 종식을 위한 세계 승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통일을 위한 승궁운동으로 이것들이 그 역할이 하나 되어가는 응집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안보 중심으로 민주세계를 집결해서 아벨권을 집결한 거죠 아벨권을 집결해서 하나로 만드는과 동시에 이 공산주의 사상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품는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냉전 종식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어머니 국가인 일본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단과 조총련, 가인권과 아벨권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제승궁연합의 운동을 통해서 아벨권을 하나로 묶고 민단을 중심하고 이 조총련계, 즉 북한의 대표인 조총련계를 하나로 묶어가야 될 그런 섭리가 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공산주의는 미국을 강타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권, 종교권을 파고들던 입장에서 아버님은 이 카우사라고 하는 운동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우사는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사상을 교육시키고 미국이 진정한 하나님 주의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운동이 카우사고 이 남미에는 이 아울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남미는 캐톨릭 국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이 신부들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 아울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남미의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니카라과 같은 데도 그 정권이 완전히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울라를 통해서 남미의 정상들 7명을 만나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니카라과가 실질적으로 공산화되어 가는 것들을 막게 되는 그런 섭리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통일승공운동에서도 이 공산주의 사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승공개몽운동과 국제승공연합운동을 통해서 이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창설하여서 본격적으로 미래에 되어질 남북 간의 관계의 통일을 향한 준비체계를 갖추는 섭리를 진행하시게 된 겁니다 국제승공연합운동 국제rat려house- 국제공연합운동 한국국연입국..... 한국국토정보공연합운동